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습니다. 폐기 대상 제품은 맘마맘마에서 만든 바라키노와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 2개 제품으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순아이밀에서 만든 닭가슴살 야채 영양죽과 한우 아보카도죽에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왔습니다. 두 업체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제품 폐기 처분과 함께 제조정지 15일 등 행정처분도 받았습니다.